글자로 하셨어? 오케이? 그런거에요, 그런거에요. 자, 화강. 말하는거에요? 말하는거에요. 자, 오늘 무슨 날? 소행상의 날이랬어? 네. 소행상들이 쫙 있어.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? 지구, 화성, 목성. 목성이고 사이에게. 이렇게 나눠가지고 벨트에 있을 수 있구나. 내 행성. 안쪽에 있다. 이거는 왜 행성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랬어요? 지금 우리가 인간이 여기까지 다 접목하고. 스페이스 셔틀이 이정도 벗어나고 있어 지금. 됐어요? 우주시대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. 빨리 발표할게요. 저 다리에요? 다리 끝에 있는거? 어? 아니, 아니야. 다리 여기에 돌지. 다리. 뭐야, 저한테는 파란하고. 그렇지? 여기도 다리클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거야. 빨리 발표할게요. 빨리 발표할게요. 빨리 발표. 빨리 발표해. 나가자. 빨리 발표할게요.